추백합기 1장은 우리나라 경전인 천부경에 나온 천운을 배경으로 관절기 치기 기술이 포함된 형이다. 손목관절기 손목 어차피였을 때 잡힌 손을 안으로 돌려빼고 반대 손으로 상대 손목을 잡아 뗀 손으로 상대 손등을 감싸 잡고 밀어 꺾는다. 손목 어차피였을 때 잡힌 손을 온돌려 같이 잡고 반대 팔로 상대 중팔을 밀었다가 팔을 놓치지 않게 잡고 팔꿈치로 얼굴을 친다. 손목조목 손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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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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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